보험대리점 ELP 보안 관제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GA 플러스 보안 시스템은 국세청 기준 100여 항목의 보안 심사를 통과하여 전자세금 계산서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체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형태의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본사의 관제 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이외에도 관제 상황이 개발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A 플러스 연구실에서 개발한 보험대리점 ELP는 급변하는 보험 환경에서 고객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약속드립니다.